왔는데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워요 앵콜 안녕하세요 앵콜 앵콜 아 그러면 저희가 네 준비한 게 없는데 네 저희가 첫 번째 공연 때 보여드렸던 덤디덤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6시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들 정말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괜찮게 보셨나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가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정 중단하기로 얘기가 됐어요 정말 그동안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봐주시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앞에 팁 박수가 이렇게 놓아져 있으니까 작은 마음이라도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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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